집라인 보이시죠? 높게. 소방탑 같은 거. 오로뚝 바이산 보이시죠? 거기까지 타고나갑니다. 전혀 타미사 사카이. 대변도 보이고. 집라인, 집린 마요. 전우도 해소잖아요. 나한테 나파. 타코뿐 나만 하고. 아니요. 와우. 와우. 간다. 집라인. 집라인도. 타코타코에. 어떻게 국가에 있는지. 신시도를 지나고. 지금 앞에 있는 섬은 문여도. 문여도? 문여도라는 섬입니다. 섬도. 아일랜드. 음. 마이왕안우. 다갓바 나갓. 음. 근데 뭐 무자를 받아보면 많이 써요. 문여도라는. 무이도이죠. 무이도. 무이도 있고. 성모도. 강화도도. 성모도 강화해서. 강화도. 봉사 가는 데가 이제 성모도고. 음. 음. 또. 의왕리에서. 인천공항에서. 그. 우리나라 그 북한 나파. 불량시켰던 가는 데는 또 무이도. 여기는 무녀도. 대단할 거에요. 우린 또. 배럭이 싹 빠져서. 간접복에. 간접복에. 이빵. naprawdę. 있어요? 똑같이? 이빵. 하나. 감사합니다. 하하하. 남은 Jaime. 또 매립을 해도 쥐혈에 염문기가 올라와서 곡식이 안된대요. 보통 두껍게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왼쪽도 이렇게 저런 좋은 땅을 왜 놀리지 이런데 곡식이 심으면 다 죽습니다. 영문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두껍게 맵지 않으면 매우지 않으면 곡식을 심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곳에 그냥 판매하시는 것이 다 술로 계신 것이 바로 나라였습니다. 또 성장은 아직 꽤 많아서 이렇게 오른쪽도 초등학교 주목마란 거 하나 보이네요. 무녀도 초등학교. 섬마다 하나씩 학교는 있습니다. 이런 피라든지 선생님들이 한 세 명 되시겠죠? 교장 선생님이 많아 선생님들 그쪽도 한지도 있음 네, 여기가 아름다워 아름다운 부모님 쟤, 다음 부모님 여기가 유람선 유람선 터미널도 보이고 여기가 군산했던지 여기로 이사왔습니다 왼쪽에 작은 섬들 많이 보이시죠? 네 많아요 둘레깨도 굉장히 자라났죠 데크로다가 왼쪽 보면 선유도로 한 바퀴 등산하는 사람들 한 3, 4시간 정도 트레킹하라고 새롭게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와우 간다 선유도도 1929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929 홍도도 1929 이렇게 나누는데 남쪽 북쪽 이런 식으로 구분을 둬서 1929가나 29가나 뭐 이러면 북쪽으로 간다 뭐 이렇게 해서 1929 이렇게 지명이 1912 데크를 잘해놨죠 그죠? 섬 쪽에 이렇게 관광지답게 군산에서 돈을 많이 쏟아봤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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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섬유도인데 요 섬이 바로 섬유도 와우 섬이 되구요 저희는 섬을 이용해서 장자도까지 갔다가 섬유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서쪽으로 마지막 섬 저 앞에 보이는 섬이 맞아 저 섬 말고 여기 보이는 섬 앞에 예 이 형가 코리아나 타워하나 타워 사귄 여기 보이는 섬 보이죠 맑게 펜션들 이쁘게 많이 짓는 거 여기 장자도라는 섬입니다 아 장자도라는 섬입니다 아 장자도라는 섬입니다 우리 음 왜 이런다고 낙다 돈 네 네 네 너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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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행으로 흘러gers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가 도로가 마지막 저기 앞에 보이는 섬은 관리도라는 섬인데 저리가 엄청 부럽죠 야 니네 차 샀나 우리 아이 배 타고 다닌다 저 앞에 굉장히 큰 섬인데 관리도 대안에 먼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섬은 버스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죠 뭐 다 봤잖아 뭐 되게 다 보고 왼쪽에 다리 보이시요 옛날부터 선유도에서 장자도까지 어민들 걸어다니던 교랑입니다 왼쪽도로 보이시요 뒤디나 안으로 올라서 나왔던 것보다 이사산이 요번에 차로 개똥견도로라고 오신대 이리 좀 나았고 오우 간다리 오노 우수고만 나갔지 마밍윗 봐밍윗 봐밍윗 이 사람 마밍윗 이놈 왜 나라오까미 프랜스 주라 나틴 뭐 전기나 이런거는 해저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들어오고요 물 같은 경우에도 자족을 하지만 어 바이프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원활하게 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군사 쪽에서 아 바람틴 널 랑니에 따라가 가면은 아 다시 뒤디나에 응 아 시발이 단땐에 랑가진다 여기다요 저기 왼쪽에 가리 보이고 작은 섬 저 내려가고 있는데 그까지 뒤라인은 거기 연결되서 어 백메터 정도 걸어오고 올때는 또 셔틀버스를 타고 이런댑니다 제트 라인더 프린스 난 또 온다고 본다 부산 시내에서부터 역에서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온 응 초업버스입니다 첫버스 응 다가가가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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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뭐 17분이니까 시간은 약 대략 뭐 1시간 남지 정도고 그러면 뭐 더 시간은 더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분이 1리도다요 저 구경도 하시고 해수욕장도 한 번 하쿠리야나 다와나 다와나게 어 그렇게 해서 요망하고 있는 거 12시 한 10분 20분까지 할까요 안해 빅처로 지금 기온은 지금 현재 온도가 많이 따져졌습니다 한 4도 5도 정도라는데 영상은 안해 빅처로 제가 가면 집 라인 할 수 있어요? 집 라인당 집 라인 집 라인 지금 가면 출발 조금 집 라인이 경영을 바로 가면 다칠거에요 다오서 저기 왼쪽에 대크길 걸어서 왼쪽에 작은 돌선 보이시죠? 두개 붙은거 네 거기로 날아갑니다 좌측에 저 훌떡 뺏겨진 산있죠? 큰 산 거기까지 걸어오죠 그럼 훌떡 뺏겨진 나무도 없고 거기에 버스가 여기까지 그럼 걸어오죠 손요도 해 주 그죠? 또 뺏겨진 산 보이죠? 나라가는데가 더 줄이 와야죠 저까지만 보여요 아니요 아니요 제니아타까미 아켓어 그래서 저기 돌산도 한번 둘러보시고 금낭에 탈출을 보이시고 와우 마이 비치지 두어 그래서 시간은 제가 열두시안 이십분까지 여기로 모이시는 걸로 할까요? 사사카이네 로카미 아이씨 내게 왜 나만 이거는 아이씨 와우 이쪽에 탈하고서 모이시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나 이거랑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처음에 남는 면이 한 300m 앞에 공영주장에 가있습니다. 후지에 옆에 계시면 전화주시면 내려오겠습니다. 아, 이곳에 서서은 아깝고, 사상과 뭐? 아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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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이 아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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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friends Lilibit Hong 사 YouTube 2 유튜브 Lilibit Hong vlog at saka Lilibit Hong 아 아 음 다음 2 balikan ko kayo legit yan bye bye 10 minutes now eh Lilibit 나랑 사 난 양이 등장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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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가. 지하. 지하.